저.. 저.. 잠깐만.. 천천히.. 개체가 조금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 같아.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. 최선을 다할 거잖아. 가자! 케이크는 이대로만 계속 해보면 좋을텐데 이 스며들 듯한 피에 우산이 새지는 않나요?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? 꽤 끈적거리거든 절대 피할 수 없을걸?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가자! 쓸데없는 관심 필요없다 흠 핸드님 흠 ㅇㅋ 저렴하게 타이너로 맞은거 쏘는게 핸드님 흠 히힛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한바탕 해볼까? 걸려라 음.. 여하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어? 머리 좋다 단테! 교적 파격 완전 좋았어!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교전 시작합니다 저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획 정의aba 히힛! 확인, 사살! 히힛!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, 그렇지? 어, 잠시만! 정보수